단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이 지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비자가 경제, 그리고 노동, 혹은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체감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 103.3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00도 3회 했고요. 지난달에 먼저 만나봤던 101.9보다도 높아지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소비 지출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불안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노동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는 게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소비자의 비율이 7월에는 33.4%였는데 이번에는 32.8%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소비자의 약 16.4%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는데 7월에는 16.3%였기 때문에 0.1% 속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4.9%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향후 6개월의 경제에 대한 기대 지수도 1년 만에 최고치인 82.5로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도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컨퍼런스 보도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터스는 노동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약화가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제나 소비 쪽에 대한 심리는 나쁘지 않지만 노동을 향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가장 두각이 되고 있던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UBS에서는 간반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20%대 예측을 했다가 이제 25%까지 그 가능성을 올린 건데요. 사실 월가에서는 UBS만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니죠. 앞서 이달 초 재피 모건은 노동 시장 압박 완화를 이유로 연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5%까지 높인 바 있었고요.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확률을 20%로 낮추면서 월가 안에서도 서로 엇갈린 정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총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추정치를 당초 발표했던 290만 명에서 81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조정 발표를 했었죠. 이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올해 3월까지 지난 1년간 원래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일자리를 추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이에 따라서 시장은 미 연준이 9월 정책회의에서 빅컷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인플레보다는 고용 쪽의 시장이 더 집중하면서 고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UBS의 미국 수석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로즈 같은 경우는 팬데믹 동안 축적된 초과 저축이 소진됐고, 또 꾸준한 축적률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용 쪽에서 완만한 시그널이 다시금 나와줄 수 있을지 지표들도 계속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의 소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만에 CFO 교체를 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는데 본격적인 아이폰 공개 직전에 CFO를 교체한다라는 소식, 애플 주가에는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내년 1월 1일부로 최고 재무책임자인 루카 마에스트리에서 케빈 파레크 현 재무 계획 및 분석 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CFO였던 마에스트리는 IT나 보안, 부동산 개발팀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마에스트리는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애플의 재물을 총괄한 장수 CFO였습니다. 그가 CF로 재임했던 기간 애플의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2배 이상 늘었었고, 총 매출 이익률도 확대됐었는데요. 마에스트리의 첫 재임 기간이었던 2014년 애플의 연간 매출은 약 1,830억 달러였지만, 작년 애플은 3,8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회사가 가파른 성장을 보인 덕분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주가도 800% 넘게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한편 새로 오게 되는 파레크 신임 CFO 같은 경우는 기존 톰슨 로이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한 이후에 지난 2013년 애플의 재무팀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에 애플 CFO 교체를 놓고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또 애플 안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개되는 아이폰 6에 탑재되는 AI의 애플 인텔리전스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존도 바로 소식을 내놨는데요.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 10월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번 달에 출시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속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10월까지 현재는 밀린 상황인데 이로써 업계 안에서도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알렉사는 월 최대 10달러의 구독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알렉사 서비스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관심을 기울여 온 사업으로 기존에는 날씨와 같이 간단한 질문의 음성으로 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공개되는 새로운 버전의 알렉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통합해서 복잡한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스마트 브리핑이라는 기능이 탑재돼서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AI가 생성하는 뉴스 요약까지 매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문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알렉사에 대해 가장 많이 요청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뉴스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탑재해서 새로 출시되는 알렉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아마존이 판매했던 알렉사, 5억 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했지만 이 서비스는 그동안 만성적자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는 구독 서비스와 쇼핑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기술에 대한 개발 비용을 모두 만회하겠다라는 게 현재 아마존 측의 입장인데 동시에 오픈 AI 그리고 구글, 애플도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이 업계 안에서 누가 최후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반 비트코인은 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6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자신감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다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6만 1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볼 소식은 바로 나스닥이 SEC에게 비트코인 지수 옵션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블랙락이 진행하고 있는 IBIT와 같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물 ETF를 추종하는 또 다른 지수 옵션을 신청한 건데요. 만약 SEC가 승인을 해주면 비트코인 안으로도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주가 한 번 반등 이후에는 되려 다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